어? 뭐가? 쇠 몇 번 해봐라니? 어 잠시만 빨대도 넣는데? 플라스틱도 넣는데? 쇠 이겨라 쇠 이겨라 플라스틱에 춤을 추고 있어 쇠 이겨라 야 플라스틱은 거 왜 다 놀고 있어? 아니 플라스틱이 제일 빨라요 뭐예요? 마음 바꿔야지 쇠 이겨라 나 빨대 나도 빨대 나도 빨대 난 쇠 빨대 이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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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쇠 이겨라 어 쇠도 넘는다? 그럼 나도 쇠 갈게 남은 아니 이겼다 야 이거 봐 쇠가 내려와 빨리 바꾸지 없어 쇠 내려와 이거 시합 아니다만 어쩜 갑자기 맨 처음에 쇠 했잖아 자 1등은 누구예요? 쇠 쇠 자 2등 선수 이제 찾자 2등은 누구일까 2등은 누구일까 아니야 빨대 방금 내려왔어 쇠랑 같이 자 보자 내려갔어요? 네 나무도 내려갔어요 그러면 2등은 누구예요 빨대 빨대 플라스틱 3등은 나무 빨대 아멘